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?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 현진아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 멘트 한 거 해달라고 진짜 제대로 해줘요 막상 하려니까 못하겠는데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 그냥 바보 같은데? 다시 해줄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? 그럼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 좀 무서운데? 배경이 어두워서 그런가? 아주 좀... 너무 좀 무섭긴 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 왜?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? 그럼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 그럼 환승연에 이딴 거 안 나왔어